다 굳었는데 뭐하고 있는 거야? 내가 얼마나 형님을 위하는지 알아요? 내가 알아서 잘 챙겨둘 때까지 내가 저기하라고 그랬지 안 그랬어요? 내가 형님 땅 뺏어서 내가 혼자 먹으려면 나중에 형님 땅 되새께끔 내가 조치를 안 취할 수 있다 이래요 내가? 아니 어떻게 자기 이생도 없이 그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그러는게 그래 난 도저히 얘기 안가네 배진다 아무튼 오늘이 마지막이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난 잘못 없이요 다 형님이 오바해서 여기까지 옮겨 안쓰러워 미치겄네 왕제 만나면 안부나 전해줘요 그랬어 차이